왜? 그래서 오빠 어디로 놀러 갈 건데?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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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지금 나랑 얘기하는데 다른 녀석 보는 거야? 나 보라고 슛 집중이 안 되네 오빠 잠깐만 슛 콜 오빠 우리가 응원해서 콜 넣었나봐 메시 짱 메시 오빠도 같이 해 메시 짱 메시 짱 잘했어 잘했어 잠시 짱 어쩔 수 오빠랑 여기 오니까 좋다 오빠가 어디 뭐 했어? 난 샵에서 진짜 졸려 죽을 뻔했는데 아! 우리 놀러가기로 했지? 놀이공원 다 오 싶어 벚꽃도 필 거 같고 혼자 꼭 걸어다니면서 데이트하자 오빠랑 꼭 하고 싶었단 말이야 할 거지? 해줄 거지? 약속 약속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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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! 뱅고